변상욱의 기자 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청년 실업률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9.3%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5월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2월 달 청년 실업률이 얼마였냐면 9.3이 아니라 11.1%였습니다. 이거는 IMF 직후부터 최고치입니다. 두 달 있으네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 실업,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일을 못 구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바닥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전체 실업률이 우리가 지금 한 3.8% 되거든요. 청년 실업률이 11.1%, 9.3% 이 수준이니까 한 3배가 넘는 거죠. 왜 그러냐.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이런 사람들이 잠재구직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차이도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직장 힘들어 못 다니겠다. 나이 드니까 이렇게 푸념하시면 자칫하면 욕먹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률이 3배니까 말이죠. 그럼 이렇게 청년 실업이 계속 이전 정부하고 계속해서 어떤 청년 실업 문제 해결하겠다 말은 계속 많이 했습니다만 해결하지 않고 있네요. 우선 경제가 저성장 기자로 계속 침체의 의문을 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또 경제 발전을 가끔 하거나 성장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고용 창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특히 또 IT 분야는 사람을 뽑는 숫자 자체가 적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눈높이 조절이 실패하는 것도 약간 이유는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내가 그 일자리를 갈 수 있겠나 하는 생각들이 아직은 미스매칭이라고 하는 잘 안 맞으니까 그 영향도 약간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해지고 있는 것이 메르스인데 메르스가 끝나고 나면 아마 6월이나 7월에 청년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봅니다. 국민 전체가 불안해하면서 외출도 안 하고 소비도 줄고 여행도 잘 안 가려고 하고 휴가철인데 휴가 경기가 엄청나게 저조하겠죠. 그러니까요. 중국 관광객 외국 관광객 다 안 오니까. 지난번 메르스 초기 때 전염병은 보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 사회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게 번져가고 있는 거죠. 한국으로 오던 유람선도 되돌아가고 국가 신인도도 뚝 떨어지고 하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 청년들과 관련해서도 일이 번집니다. 그러니까 메르스 여파로 관광도 안 좋아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고 따라서 채용이나 아르바이트도 주춤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식이나 관광, 서비스업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사람을 채용할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 고용하는 것도 확 주는 거죠. 거기다가 각종 행사, 공연, 여행 예약 이런 것들도 줄줄이 취소되면 여기에서 뽑던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사라지는 거죠.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계를 낸 거 보니까 메르스 사태가 번지던 5월 말부터 6개의 서비스 업종 채용 공고가 10.7% 줄었습니다. 채용 공고 자체가. 공고 자체가. 여행 가이드 구인 공고가 27.5%로 가장 많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테마파크나 레포츠 관련해서 알바나 비정규직을 쓰는데 여기가 18.8%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나마도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메르스 때문에 확 줄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의 신규 채용 일정도 지금 대중들이 모여드는 걸 다 피하다 보니까 자꾸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빙그레 현대자동차 벌써 LG전자 이쪽에서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가 지금 막판에 면접을 미루고 있고 삼성 S1 한국철도공사 이것도 필기시험이 벌써 일정이 바뀌었고 이랜드도 일정 변경이 생겼고 이렇게 기업이나 자치단체 공기관들이 사람을 뽑으려다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압박이 심한 거죠.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할 과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6월 9일 지난주에 발표된 통계청 국내 상장사 자료를 보면요. 상장사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래도 재무구조가 좀 튼튼한 회사들 아닙니까? 여기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는가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2010년에 11만 5천, 2011년에는 8만 6천, 2012년에는 5만 1,500, 2013년 5만 3천, 2014년 3만 250. 그러니까 국내 상장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능력, 사람을 뽑는 힘이 4년 만에 몇 분의 1입니까? 11만에서 3만이면 6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거의. 한 4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50만 명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로. 이전 같으면 그중에 35%는 그래도 튼튼한 기업인 상장사에서 뽑았는데 이제는 그게 5.7%로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일자리 자체가 지금 더 줄고 있다는 거네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는 전부 다 비정규직이나 알바로 때우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걸 갖다 고용기여도라고 하는데 상장기업들의 고용기여도가 5분의 1, 6분의 1로 뚝 떨어졌다. 대기업들이 사람을 좀 팍팍 뽑으면 좋겠지만 22권에 드는 대기업들의 직원이 2014년에는 55만 명 증가. 그러니까 한 1.5% 증가인데 2013년만 해도 증가율이 5.5%였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증가폭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주자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뽑긴 뽑았는데 질도 안 좋습니다. 기업이 건전한 투자를 막 해서 일자리가 늘었냐. 정부가 제발 좀 사람 좀 뽑아달라고 막 압박을 넣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시간제 일자리라도 그냥 늘리는 척 했느냐. 어떻게 해서 늘었느냐. 대부분 후자 쪽이 많거든요.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큰 기업들도 매출도 위험한 데다 사람 뽑는 숫자도 줄어들고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다 메르스까지 막 겹치니까 점점점 사람 뽑는 인원도 줄어들게 생긴 거죠.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경제활성화법에 목을 메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계속 투탁거리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또 경제활성화 법안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66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었어요. 그래, 66만 개 일자리 우리가 법을 통과시켜주면 만든다고 하는데 66만 개가 어떻게 생겨? 그러니까 또 담당자가 하는 말이 일부 연구기관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건지. 말로는 서비스 산업에서 35만,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자본시장에서 16만, 어쩌고 저쩌고 해서 66만인데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담당자도. 뭐가 뭔지 지금 갈방실팍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주려면 노동시장 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자신 있게. 그런데 대통령은 미국 갈까 말까, 거부권 행사를 할까 말까, 이런 문제를 맨날 정신이 없고. 안 되면 신망 있는 총리가 나서서 정부 부처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는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만 자격이 있니 없니 씨름을 하고. 반쪽 통제가 된다, 이런 논란도 있는데. 총리가 또 민생경제 전문도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 공안통치 전문 아닙니까? 나라가 정말 어렵고 이게 정부인가 싶은데 지금 해결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나라가 꼬여서 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대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